롯데온 슈플루언서 박가한이고요 TNT 정보 이동환입니다 자 오늘 LG 케어 솔루션으로 집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가전품이잖아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삶의 질을 좀 좌우할 만큼 엄청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죠 퓨리케어 오브젯 저희 오늘 오브젯도 준비돼 있고 상화 좌우 정수기 듀얼 정수기까지 가져왔습니다 부엌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놓여져 있는 것만큼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빌트인의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출수구가 두 개예요 상단에 있는 출수구는 덩수, 온수, 냉수가 나오는 출수구고요 하단에 있는 출수구는 클린 세척수 클린 세척수에서 나오는 세척수에다가 담가 두시기만 하면 세균이 99.99%까지 이 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코르크잖아요 이쪽이 오염이 된다면 100번 소용이 없거든요 10분간 자동으로 살균을 해드리는데 1시간마다 자동으로 10분씩 살균이 들어갑니다 앞에 보이시는 저희 상화 좌우 정수기들 색상이 좀 독특합니다 오브제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밍 베이지라는 좀 독특한 색깔이에요 LG 오브제 하면은 일반 제품들보다도 약간 고급스러운 제품 인테리어를 생각한 제품군이잖아요 인테리어적인 느낌이 나면서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나더라고요 두 제품의 기능은 동일하고요 출수구가 좌우로 돌아가고 위아래로까지 출수구가 나옵니다 역시 빌트인이랑 같이 온수, 정수, 냉수 들어가 있고요 셀프 케어가 들어가 있네요 코크, 연속 버튼, 용량, 1000mm, 500mm, 120mm까지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출수구를 싹 옮겨서 그리고 물받침도 같이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 두 번째 30평형 공기청정기입니다 디스플리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품 켜고 싶으시면 그냥 전원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최상단에 있는 팬입니다 일어나서 3,60도 돌면서 깨끗한 공기를 밖으로 토출을 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버튼 조작이라고 할 게 없어요 보시다시피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양의 먼지를 빨아들기 위해서 맞아요 필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쌓아낸 능력도 두 배일 거고 뿜어내는 공기도 두 배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오늘 LG케어 솔루션 빌트인 정수기부터 오브제 컬렉션 정수기 상화 좌우 정수기 이렇게 한 시간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 LG케어 솔루션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